안녕하세요 장성숙입니다 제슴맘 이에요 어 내가 요 유튜브에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사 생각이 난 거죠 편호준 씨랑 얘기하다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벌써 21,751회 잖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변화량을 그래프로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조연태 선생님이 요렇게 링크 두 개를 주셔서 요 링크를 따라서 이제 따라 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 구글 클라이언트 api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가서 api 키도 받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 아나콘다 설치도 하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내려 받았어요 이분이 해 놓은 거를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따라 하는 거죠 근데 경로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나는 항상 경로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콘타 설치하고 프롬프트를 열고 두 가지를 설치를 해요 pip 로 구글 api 파이썬 클라이언트 랑 판다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열고 어 gil 유튜브 스크래퍼 점 파이 라는 거를 하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api 키를 이제 소스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채널 채널 아이디가 또 있어야 되요 그래서 채널 아이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어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api 키를 넣으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실행을 했더니 요런 데이터가 나온 거죠 요렇게 타이틀 해가지고 내꺼는 3번에 있네요 요기 제스 맘 이야기 1월 10일 3시 15분 해가지고 21,748회 좋아요는 58 커멘트는 108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주피턴 노트북에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주피턴 노트북에서 다 까먹어 가지고 또 헤맸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어 csv 파일로 이제 그 프롬프트 프롬프트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하면 요기 엔비디아 코리아 블라블라 점 csv 파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인코딩을 갖다 cp 949 를 했더니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짝 들어다 검색했더니 요걸로 바꾸면 된다고 해서 요렇게 바꿨더니 네 요렇게 결과가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내 것만 내 것만 만드는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제스 맘 쓰담쓰담 그래도 기쁘네요 내 힘으로 한 거 잖아요 이제 요거죠